2,500 몇 시포인트 어떻게 주식을 딱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세 때우의 박희찬 이코노미스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배분은 타이밍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타이밍을 기가 막힐 재능만 있으면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그 타이밍을 백전백승하고 그런 분이 없어요. 안 되나 봐요. 그거 저희는 힘들다. 안 되는 걸 굳이 하려고 그러시는지. 아니요. 진짜로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선배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요즘에 워낙 주말에 골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아 퍼터가 안 된다고 퍼팅이 안 된다고 계속 불만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중고 퍼터라도 하나 사보라고. 안 되면 네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연습해도 안 되는 거는 툴을 바꿔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것도 맞는 얘기네. 물론 과소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중고 퍼터는 몇 만에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몸에 맞는 투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무슨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저희는 늘 하듯이 금융시장 그리고 자선배분 전략인데 어쨌든 2021년도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연말 연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방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 그렇죠. 사실 미국 대선 직전에 코스피가 2300포인트도 안 됐었는데 지금 2500포인트 금방 넘어가서.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가운지수도 S&P도 사상채우가 부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혜성 선임 매니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백신 소식이 나왔고 대선 이후에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묘한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제가 드리네. 속도는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일단은 그런데 저는 늘 우리 투자가들한테 말씀드릴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제 저점에 정확히 사고 고점에 정확히 팔면 당연히 100점짜리 이겠습니다만 100점짜리 투자를 지향하지 마시고 무리니까 70점, 80점만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디에 배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답이 또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주식 중심으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갖추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요. 주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좀 더 하시라 이렇게 권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위험 선호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국면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증이 있습니까? 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은 9월달, 10월달에 꽤 쉬웠단 말입니다.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그 구간에서 사실 기업 이익 전망치들은 계속 좋아졌었어요.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우리 부양책 막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오는데 경제 지표들도 꽤 좋았었어요. 그래서 부양책을 좀 느슨하게 하자는 공화당 얘기가 지금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그렇게 썩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1월달 되면 뭔가 막아놨던 것들에서 약간씩 문제가 생기긴 하거든요. 정권의 교책이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기지 이자 지급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막아놨던 거 풀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축 쌓아놨던 것도 없어지는 가계층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재롱 파울이 그걸 걱정하더군요. 저축률 낮아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균 저축률은 여전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직업이 멀쩡히 있는 사람들 얘기고 그렇지 않은 계층들이 많으니까 그들에 있어서 저축 고갈 문제가 있다고 파울 의장이 얼마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오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이제 9월달, 10월달 그러니까 11월 주가가 오르기 전에 금리가 이미 9월달, 10월달에 오르기 시작을 했었어요. 바닥을 치고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신규 확진자 수 코로나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각국의 정부에서 생각들을 바꿨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어떤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기전이 아니니까 결국은 정부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떤 똑같은 위험 수준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라는 것을 기준을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에 상응해서 일단은 경제활동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8월달 유엠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같은 락다운이나 이런 거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8월달 이후에 금리가 더 빠지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실제로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금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미 그 당시에 드렸던 바가 있어요. 이 차트 다시 좀 보여주시면. 네. 금분의 구리 가격 비율. 네. 구리가 금 가격이 얼만큼 되는가. 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금은 안전자산이고 구리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자산이죠. 네. 경기에 민감한. 그렇습니다. 구리가격이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리가격이 4월달의 저점이긴 했는데 한 번 올라갔다가 쳐져서 바닥을 다시 찍었던 것이 8월달이에요. 마찬가지로 위험선호의 징후가 8월달 이후에 동시에 발생을 했었다. 금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미국에서 거의 20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데 다시 올 봄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ICU라고 하죠. 인텐시브 케어 유닛. 그러니까 중환자들 처치하는 그런 병상 동인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거 걱정 안 됩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걱정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병상이 거의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계점을 지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핵심 선진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직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3월처럼 그냥 당하지만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준비해 보셨는데. 그렇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실제로 경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아마도 경제도 중요하다라는 어떤 학습 효과도 있었고 아마 사망률이라든지 확진자 수가 사망률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보시는 대로 사망률은 점점점 순차적으로 떨어지고.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망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율. 확진자 대 사망자의 비율. 이거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위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덜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거기다 백신 소식이 이렇게. 당연합니다.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아침에도 우리도 지금 200명 선 넘어가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늘까 보면 계절적으로 11월에 는다고 하지만 백신 소식이 이렇게 90몇 퍼센트 90% 나오니까 조금 덜 조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한테 순서가 안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백신의 어떤 보급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 보급될 거니까 우리 경제활동이 엄청 좋아져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맞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료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자발적으로 많이 맞을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0%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어디 신문기사 보니까 정확히 나오던데요. 절반밖에 안 맞으면 그러면 45%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10%만 맞으면 9%.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발적 참여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일 것인가는 사실은 백신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더 하거든요.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그런 일반 시민들의. 경제 전체를 보시니까 팀장님께서는 경기라는 측면에서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정확히 재고 사이클 회복의 전반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고 부담이 되게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요. 우리 글로벌 재고 사이클의 전반부 또는 재고 사이클 대신에 소순환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짜리 그런 대순환 말고 소순환은 한 3에서 4년짜리 그런 주기를 갖는 순환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들의 재고가 늘고 주는 걸 보면 대충 한 3, 4년 정도의 사이클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갈 때 한 20개월, 내려갈 때 20개월 이렇게 걸려요. 합계 40개월짜리 사이클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깔끔한 것이 일단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이게 소순환을 보여주는 대용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주가는 일단 오른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주가가 빠질 것 같긴 하지만 반드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쭉 올라왔었던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는 주가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상승 기간이 20개월 정도. 지금 몇 개월 차입니까? 지금 박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5월부터 시작했어요. 5월? 그럼 5개월, 6개월 차네요? 6개월 차네요. 그럼 내년 말까지 가네요? 내년 말까지 가는 사이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부양책이 언제 통과하냐에 따라서 강약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이클은 내년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좀 약간 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가도 그 기간 동안에는 물론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조정도 있고 큰 포의 변동성에 시달릴 수도 있으나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 경기적인 측면에서 너무 빨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로 방향을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자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될 때는 결국은 경기가 하락기로 전환된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빠지고 주가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 자체로 주가가 빠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금리도 사실 좋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경기도 되게 안 좋아지고 코로나도 굉장히 확산세인데 금리가 장기 금리는 통상 성장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10년짜리 장기 금리를 그려보면 바닥 짚고 꽤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좋게 보는 거죠. 성장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더 많이 오르면 주가에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가요? 금리가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대체제 관계에서 꼭 주식을 해야 되나? 그냥 큰 자금이 여기 머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안전자산 쪽, 금리 상품 쪽에.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 자산 배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상승 구간에도 금리가 좀 급하게 튀어오르거나 또는 그것이 우려되게끔 하는 통화정책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될 때 주식시장이 흔들렸던 경험치가 있죠. 예를 들면 긴축으로 돌아선다든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2014년도. 그렇죠. 권앤키 의장의 테이퍼링. 테이퍼링. 트위 테이퍼링 발언이 있었을 때. 수도콕실 잠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완화를 끝낸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금리 인상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기존 대비해서 통화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 일단은 주식시장이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조정받았던 경험이 있고 경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는 2018년도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나는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이익이 개선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상호 비교이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에 의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금리 상승하고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좀 싸워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상승의 감내력이 높은 자산 또는 주식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그에 대해서 덜 민감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배분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내에서는 금리가 낮아서 되게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기술성장주들 별로 안 좋네요. 당연히 조금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동안 2010년대 이후에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던 빵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겨낼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테마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 바이든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성장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들 또는 우리가 성장주, 가치주 이런 구별을 해봤을 때 가치주 스타일 이런 것들이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나스닥이 약간 좀 빠지고 다우가 많이 오르고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배분에서도 금리 상승에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해서 약간 기대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좀 이제 인컴 자산들 여기서 인컴이라는 건 픽스 인컴, 국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금리를 줄 수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부동산 대체 투자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높으면 그런 게 좋아집니까? 금리가 높아질 때가 문제입니다. 일단 높아지고 나면 당연히 금리 상품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령 미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0.9%대인데 이게 이제 한 1.2%, 3% 간다고 해서 매력도가 확 살아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올라갈 때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한 자산으로 좀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확정금리부 중에 국채보다는 금리를 좀 많이 주는데 안정성은 있는 그런 자산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상품들이 간헐적으로 나와요.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픽스드 인컴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리츠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높고 리츠 지금 엄청 힘든 자산이에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힘듭니다. 물론 글로벌 리츠 중에 괜찮은 리츠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라든지 물류기지라든지 이런 리츠들 특화된 리츠들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 상장된 리츠들 참혹하죠. 그렇습니다. 글로벌리 보면 이제 그런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인더스트리얼 리츠라든지 또는 이제 좀 스페셜티 리츠들은 좋았었고요. 반면에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오피스 리츠 또는 리테일 리츠 이런 게 있죠. 호텔 리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도 어쨌든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것을 좀 시도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향후에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식 내부에서는 어쨌든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었을 때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주식들 비교적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의 권역에 있는 저평가된 주식들 성장 일변도의 성장주 일변도의 장세 성격에선 금리만 놓고 보면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우리가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좀 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빵류의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런 주체로서의 어떤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쪽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단기적인 로테이션과. 네. 2020년 말 2021년 초에 시장은 우리 박희찬 팀장께서 배분을 하신다면 이쪽으로의 배분 비율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분산하고 다변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 서플라이체인 교란 여파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금리 상승과 관련된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리 상승의 원동력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실업률은 굉장히 높고 우리가 미국의 GDP 갭 마이너스 상태가 엄청 심하고 그래서 경기가 좀 개선된다 해도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FRB 통화 정책이 상당히 완화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예기치 못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테일 쪽에서 자동차의 재고율이 굉장히 낮아요. 역사적 최고 수준.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잘 못 만들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잘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 수준의 증가 상태로 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산업 생산은 아직도 마이너스 7%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 괴리가 엄청나게 커다란 거죠. 수업 공부를 깨져버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생산 활동 아직 원활하지 않아요. 소비는 많이 올라왔죠. 왜냐하면 부양책 워낙 세게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갭을 메우는 게 필요했는데 그동안 재고를 소진하면서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래서 재고가 바닥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생산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게 있죠. 최근에 보시면 운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아니 배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특히 미국 가는 거. 미국 가는 게 없습니다. 미국 가는 것만 그렇게 없고 비싸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엄청 활발하거든요. 지금 전년비 20%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GDP가 전년비 여전히 플러스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정상화가 아직은 좀 느리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약간의 물가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헤드라인이 CPI나 코어 CPI 상승률이 조금 높게 잡히고 있는 이면에 그런 일을. 현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20만 명씩 하루 확진자가 나오면 그 서플라이 체인이 깨진 거에 복구가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소비가 그 상태에서 더 활발해지지는 않겠으나 공급의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소비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입 수요는 훨씬 더 커지겠군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비석유 무역 수시 적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 있는. 올해 가파르게 늘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되게 스무드한 상승이 아니라 한 번씩 크게 튀는 상황이. 그거는 주위 시장에도 결국 좋은 건 아닌데요. 안 좋습니다. 한 번씩 툭툭 튀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과 비용에 의한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구별했을 때 비용에 의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죠. 주위 시장에서 경기에 대해서. 주로 그럴 때 단기 금리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튀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2008년도 초에도 그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쨌든 내년 초에도. 2018년도 참.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부양책이 또 나오게 되면 수요하고 생산의 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약간의 위험요인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천 팀장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한 달 전에 저하고 좀 했으면 저도 HMM을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엄청 올랐어요. 14,100원인데 오늘 좀 빠져서 14,100원인데 아시죠? 여러분 HMM이 뭐 하는 회사인지. 현대 상선입니다. 옛날에. 야 이게 3월 달에는 거의 천 몇백 원 했네요. 2천 원 좀 넘었네요. 보니까. 지금 많았죠. 지금 미국의 운송 ETF 이런 것들도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다 올랐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이 주식 사시라는 거 아닙니다. 워낙에 지금 운임이라든지 그렇죠? 또 미국의 수입 수요 이런 것들이 워낙 왕성하다고 하니까 이런 해운사의 수요가 그만큼 유지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주식에 대한 얘기도 대충 한 것 같고요. 하나 빠져 있는 게 원달러를 비롯한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달러 약세 계속 가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EU의 배경에 의해서 달러 약세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FRB가 돈을 많이 푼다는 거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달러 유동성이 미국 내에서 축적되어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순환되면 달러 약세입니다. 순환이 안 되면 그냥 미국 내에서 단기 무동화되는 것이고. 그러겠죠. 그게 이제 어쨌든 FRB는 금년 3월 달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달러 약세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돈이 밖으로 원활하게 나가지가 못했었던 그런 글로벌 경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기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믿음을 가져온 것이 지난 몇 개월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하락 채널에 있다.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좀 더 많이 빠지고 나쁜 얘기가 나와도 조금 덜 오르고 왜냐하면 FRB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재고 사이클 소순환이 내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달러는 마찬가지로 약해지는 흐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신흥국 자산, 신흥국 주식 이런 거 계속해서 강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국가별 차별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신흥국 패시브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세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대형주가 갑자기 많이 오른 글경에 패시브 펀드로 자금 유입 외국계 순매수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전망 자료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직 언제쯤 나오시죠. 다음 주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간할 계획이고요. 그렇군요. 나왔으면 제가 내년에 미래세대회에서 보시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말씀을 못하시겠군요. 그냥 방향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좀 오르고 금리도 좀 오르고 환율은 그러니까 달러는 조금 빠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달러는 조금 바이든 오믹스와 관련해서 약간 경계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신흥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여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정말 외교 정책이라든지 무역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들의 보호무역의 색채가 조금 선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가시화됐을 때는 또 달러화의 어떤 그 자체로는 강세 요인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지점에서 전화 많이 오거든요. 달러가 천 원 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은 지금 10% 까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네. 그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은 환율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고객들의 니즈는 미국보다는 미국 외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한 게 8, 9, 10, 11 그러니까 한 세 달 반 정도 됐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보면 미국 시장에 아주 천착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글로벌 라이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라이브에 제가 볼 때 한 2, 30%는 아마도 중국 쪽에 소개를 저희가 해드렸을 거예요. 8월부터 그래서 저 친구들이 왜 별로 관심도 없으면 중국 주식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에 사실 다소간의 그런 고려들 좀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상하이 직접 연결하고요. 홍콩에 계신 분한테 중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듣고요. 그리고 다른 외부 게스트들에게도 중국의 어떤 신기술, 인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관심의 여름의 관심의 스펙트럼을 정말 지금 관심의 집중을 받고 있는 권역에서 조금 조금씩 외곽으로 넓히는 게 지금 박희찬 팀장이 여러분께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송 배분을 잘 하셨어요. 방송 배분을 잘 하셨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조목조목 좀 방향타를 잘 세워주셔서 저희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미래세대우 리서치의 박희찬 팀장과 연말연초의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네, 네 이 시각 cours 다음 시간에 vote